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분주하고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법들이 정책이나 제도의 이름으로 정착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체제를 바꾼다는 사실 그리고 그 체제가 자신의 삶과 아이들의 삶에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체제의 변화나 변질이 나쁜 방향으로 상당히 자리를 잡은 다음에 자신의 삶에도 큰 악인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막상 상당한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그때 이제 대개 정신을 많이 차리게 됩니다. 1894년 겨울부터 1897년 봄 사이에 네 차례나 한국을 방문해서 기획문을 남긴 연국인 이사벨라 버드비숍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우리나라 번역부는 1994년도에 산림출반사에서 나왔습니다만 체제가 변한다는 것이 또 다른 체제하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제공하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장 시베리아의 한국인 정착민들은 262쪽에 시작됩니다. 제법 두터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는 이사벨라 버드비숍 이었사입니다. 러시아령 만주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목적은 주로 개인적인 관찰을 통해서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한국인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그들의 수는 서울의 통계로는 약 2반명으로 추정된다. 서울에서 계속 들리는 소문으로는 러시아가 수많은 한국인들을 추방했고 그들 가운데 수천명이 이미 두만강을 넘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그들 역 이민자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한국의 국왕이 함경도에 그들을 정착시킬 임무를 지닌 관료를 보냈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두만강을 지나서 연해주 지역에 정착했던 조선인들의 삶을 이사벨라 벗 여사가 1890년이죠. 1894년도 97년 사이에 그것을 직접 비교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부 하에서의 삶은 러시아 정부 하에서의 삶과 어떻게 다른가 274쪽을 보면 작은 제목으로 시베리아 정착민의 성공에 대하여라는 그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인 마을관에 도착하기까지는 약 80.5km가 소요되었다. 일본이 거대한 군대를 두만강의 남쪽에 진주시키려라는 의의 없는 생각에 사로잡힌 중국은 모든 배들을 러시아 주둔지에 묶어두었다. 난 국경에서 러시아 군대와 그 병령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는 하사관 한 명이 완전히 절망한 태도로 비참한 숙소에 기대어 구부리고 있었다. 돌아오는 여행은 자신의 정부 아래에 있지 않고 다른 정부 밑에 있는 한국인의 생활상을 관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1863년 전에 13가구가 함경도로부터 국경을 건너 포심한 북쪽에 조금 떨어진 티젠호 주변에 정착했고 1866년에 이르러선 100여 가구가 정착했지만 매우 가난해서 러시아 정부는 소와 씨앗을 나눠주기도 했다. 1869년 중에 한국의 북쪽 지역이 심한 기건에 허덕일 때 4,500명 한국인들이 굶주린 채 프리모르스크로 이주했고 그들 가운데 3,800명은 절대 기건에 굶주렸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했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불과 몇 년 전에 러시아 제국에 야동되던 그 지역은 거의 항무지였고 정착민들은 흉작으로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어떻든 한국인 이주민 전체 수는 그녀가 방문했을 때 1만6천명에서 1만8천명 정도가 러시아 연해주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크라스노에와 노보키에프 사이의 촌민들은 러시아 이주 한국인들의 표본이다. 길은 꽤 좋고 길과 맞닿아 있는 수로는 잘 관리되었다. 위생법은 엄격하게 실시되었고 촌장은 마을청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가난하고 초라하고 불길한 반도의 한국마을과는 달리 이곳은 한국식으로 회반죽된 진흙과 기화로 단정하게 지붕이 이어져 있었고 주택지구와 농가의 알뜰은 회박죽된 담 혹은 단정하게 짜여진 갈대로 만들어진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것들은 매일 아침 청소되는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대지우리조차도 지역경차에 아르고스를 전거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집은 얇은 벽과 천장, 격자문이 세공문과 창을 가진 네다섯 또는 여섯 개의 방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나는 여행자들이 내가 이곳의 한국 가정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온화한 친절과 더 깨끗하고 더 안락한 편의시설을 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의미심장한 것이 있다. 한국 남자들의 기풍이 미묘하지만 실제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곳의 한국 남자들에게는 고국의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풀륙은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토착 한국인들의 특징인 의심과 나태한 자부심,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노예건성이 추체성과 독립심, 아시아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영국인의 것에 가까운 터프한 남자다움으로 변했다. 활발한 움직임이 웃줄대는 양반의 그만함과 농부의 낙담한 빈둥그림을 대체했다.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고 만달린이나 양반의 착취는 없었다. 안락과 어떤 형태의 부도 더 이상 관리들의 수탈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안락과 자신이 획득한 부에 대해서 더 이상 도선반도처럼 관리들의 수탈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곳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은 불안함의 원천인 부보다는 명예였다. 이곳에 일하는 모든 사람은 평온할 수 있었다. 농부들 대다수는 부자였고 무역에 종사하며 광대한 계약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중국 국경지역에 있는 땅에 정착하지 못한 한국인들과 그곳에서 나무를 자르고 목재를 운반한 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여하지 못했고 그들의 운막도 더러웠다. 한국에 있을 때 나는 한국인들을 세계에서 제일 열등한 민족이 아닌가 의심한 적이 있고 그들의 상황을 가망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곳 프리모르스크에서 내 게네를 수정할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100년 전 한국의 모든 것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란 제목의 이사벨라 버드 비쇼업의 도서출판 살림에서 나오는 277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기근과 가난을 참지 못해서 수만강을 넘어서 연해주에 정착했던 1890년대의 한인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쇼업 여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곳에서 한국인들은 번창하는 분홍이 되었고 건면하고 훌륭한 행실을 하고 우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변해갔다. 이들 역시 한국에 있었으면 똑같이 건면하지 않고 절약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맹심해야만 했다. 이들은 대부분 기근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배고픈 난민들에 불과했었다. 이들의 번영과 보편적인 행동은 한국에 남아있는 민중들이 정직한 정부 밑에서 그들의 생계를 보호받을 수만 있다면 천천히 진정한 의미의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에게 주었다. 이 문장이 젊은 날 이 책을 읽었을 때 가장 인상적인 문장입니다. 이들의 번영과 보편적인 행동은 한국에 남아있는 수많은 민중들이 정직한 정부 밑에서 그들의 생계를 보호받을 수만 있다면 천천히 진정한 의미의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나에게 주었다. 참 중요하죠. 좋은 체제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남북 간에 갈려가지고 거의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좋은 체제와 나쁜 체제가 어떻게 삶을 결정하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 지구촌의 그 어떤 민족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체제를 버리고 전체주의 체제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일군의 정치 세력들이 지금 이 땅에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검검 절약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그것이 다음 세대들이 영속적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체제를 유지, 보수,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좋은 체제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좀 더 창의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더 많은 권한과 자유를 주고 자신의 책임하여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는 그런 그리고 가능한 정치권력의 영향력이나 정치권력의 크기는 더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보장하는 체제가 발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지고 난 다음에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엄청난 법을 양산하여 가지고 그것을 옥죄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간섭하고 개입하고 그러면 그 사회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세기 100년을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얻어두고 지금도 그렇게 관이 많이 개입해가 잘 사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보면 그 많은 악법들을 그렇게 통과시키고 가득도 공황같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에다 수십 존을 쏟아 붓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체제 변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자들이 결국은 두 세대에 걸쳐서 엄청난 행운과 엄청난 건면과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만든 나라의 근간과 체제와 기본을 그냥 그야말로 흔들어 가지고 다음 세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빚쟁이가 되도록 그렇게 내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참 개탄화하는 것이죠. 좋은 체제 좋은 체제는 결국은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심만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니까 사심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정말 주말에 100년 넘은 책이죠. 그 책을 생각이 나기에 그 부분을 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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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